3편 샤프 샤프이 다 하는거죠? 섞어서 유슈 유슈 엑셀사이즈 스터디의 뜻은? 무슨 시? 공부 하자 공부야 공부하자 공부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공부 하다야 왜 하다시야 양념시지에 하다시 와야 된다며 네 맞아요 엑서사이즈 뜻은? 운동해야 한다 여기서는 왜 선생님 눈치 보고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운동하다 라고 해야 될지 눈치를 보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다시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나는 시간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거죠 이거죠 그래서 뭐였더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너는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오케이, 그 다음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까요? 아니요 바로 갑니까? 응 네 잠깐만요, 누가 나부터 할게요 네, 누가 더 네, 누가 더 누가, 그 의사는 좋아요 응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오케이, 무슨 말인지 하셨던 게 오케이, 그러면 문자 완성 who should the doctor help 어,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어,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어,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의사가 그래서 자, 의사가 여자 의사였죠? 그래서, kill your doctor help, the oil help, 또, and therefore, to the help, to the help, to the help, and help, to the help, and to the help, and to the help, and to the help.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바로가나요? 자근차근 누가다? 그쵸, the engineer should help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면, 웃는 말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y should the engineer help? 그쵸, 아이고, n을 빼먹었네. 이게 엔지니어 써놨네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기술자가 또 의외로 여자죠? 그래서?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그냥, 너무 좋아요 아, 그 두 개로 지는 것을 She shoul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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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to the engineer help кр água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그리고 그리고 toen espe 빼먹었습니다 픽스가 무슨 뜻 이에요 으 으 픽스는 고치다니까 픽스 더 머신은 기계를 고치다구요 그러면 그녀는 여기 시슈 데프는 그녀는 도와야만 한다 픽스 더 머신은 그 기계에 고치다 그러면 그녀는 그 기계에 고치다 도와야 한다 이럽니까 니가 지금 해놓은 건 그녀는 그 기계에 고치다 도와야 한다 이러면 되요 고치 다를 고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고치 다를 고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고치다 고치는 거 고치다 고치는 거 하자씨 앞에 뭐 있으면 프가 붙어 있으며 뭐 하다가 뭐 하는 건 뭐 하기 위하여 등으로 뜻이 바뀐다 위라고는 다른데요 위라는 문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위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간호사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였더라? 너희 어머니께서 뭐하시니? 너희 어머니께서 뭐하시니? 너 뭐였더라? 바로 갑니까? 그렇죠 어머니 뭐하시니? 간호사십니다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OK 그 다음에 그것은 한국의 농 쪽에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 있는 거 있다 잠깐만 그거는 한국외 Hotel It is It is It is It is 이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였더라 대신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그 섬 독도 이름니까 그 섬 독도 이름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독도 독도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아일랜드 독도 아일랜드 독도 그랬더니 It is in the east of korea 그렇죠 It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계속해서 넌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로 보러 가야 되니 바로 갑니까 How long How long 학교가 엄청 멀어서 저는 학교까지 3시간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i i should work i should work 그렇죠 there are three hours four three hours 오케이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러면 도원이는 완전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쓸 거냐 이제 그 패드까지 그렇죠 책 시작 오케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로키가 초등료법 마스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저 많이 써요 왜요 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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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은